경기도 하남시의 미사강변 신도시입니다. 지난해 대거 입주가 진행됐는데 입주민의 절반가량이 서울에서 이주했습니다. 이 같은 요인으로 하남시는 지난해 인구가 10%가량 증가했는데 반면 서울시는 인구가 계속 줄어 탈서울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15년 서울시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타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9만 7천여 명. 이는 타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 약 13만 7천 명 많습니다. 전출 사유로는 전세난 등 주택 관련이 34%로 가장 많았고 결혼과 독립 등 가족 관련이 28.5%, 취업 등 직업 관련이 2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출 인구 중 60%는 구리시와 김포시, 광주시 등 경기도로 이주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입하거나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분당으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분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톤에서 맞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는 추세예요. 한편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는 강동구와 노원구, 성북구 순으로 전출 인구가 많았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둔촌동과 고덕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상당수 인구가 다른 자치구나 타시도로 빠져나갔다는 분석입니다. 만여세대 이상은 여기 2주 수요에서 빠져나갔다고 보거든요. 1억 이하의 임차인들, 임차인들이 2주로 인해서 재정착을 하려니까 동일 금액에서 옮겨갈 만한 주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금액으로 찾다 보니까 외곽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의 총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천만 명 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총 인구는 1029만 7천명으로 이는 4년 사이 23만여 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